그걸 말이라고 해? 시험에 안중한 게 어딨어? 그런 생각, 그런 정신으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야 나는! 언더스텐이 안 돼! 아우 진짜!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좀 편하게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편하게? 야 편하려고 공부하니? 아유 뭐 내 시대도 안 들어가니까 그냥 하지 뭐! 계속 그런 식으로 공부해라! 시험이라고 하는 건 잘 봐야 좋은 거야! 그 방법을 내가 다 알려준다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래도 나 안 할래? 첫 시험인데? 말을 하지마 넌 그냥! 알겠어? 첫 시험이잖아! 3월 학평 중요해! 왜 자꾸 피하려고 그래! 받아들여야지! 부딪혀야 돼! 할 수 있다! I can do it! 따라해! I can do it! 안 할래! 안 할래! 안 할래! 여러분들 아니 도대체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시작을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지금 벌써 모의고사를 시작합니다 아니 중간고사를 보기도 전에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아직까지 적응도 못했고 무언가를 공부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자 우선은 장풍이의 이 앞전 영상이 과한 설정으로 인하여 장풍이가 원래대로 성격이 잘 누구에게 짜증을 내거나 막 싫은 소리를 하거나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못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전 영상을 연기하기가 너무 부자연스러웠지 그지 너무 어색하지 않았어? 내가 마치 내가 나에게 맞는 옷을 입은 것 같지가 않은 그런 느낌적으로다가 좀 연기가 어색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해보았습니다 쓴소리를 하게 된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을 좀 잘 잡아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고닥 1학년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러한 좀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학교에 적응을 잘 못했고 친구들과도 어색한데 모의고사 같은 거 그래 어차피 내신에도 안 들어가는 거 그냥 대충 범위도 중학교 전 범위야 그래 대충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닥 1학년 첫 시험을 다가갔다 가는 얘들아 큰 코 다칩니다 아주 기분이 찝찝하게 고닥 1학년을 시작한다고 나는 너희들이 그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왕 고닥 1학년을 시작하는 거 우리 한번 제대로 시험에 대한 목적과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해보고 우리 한번 1등급으로 고1 시작을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장풍이가 이 3월 학평 대비 캐스트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실시해야 될 것은 얘들아 3월 28일 목요일에 실시하는 고1 첫 학평 모의고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장풍이는 이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그 모의고사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들아 전국연합학력평가라는 것이 무엇이며 이 3월 학력평가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모의고사를 봐야만 하는가 그렇다면 그 모의고사는 도대체 어떠한 범위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며 우리가 지금부터 얼마 남지 않은 이 모의고사 준비기간 동안 장풍이가 준비한 게 있어요 그 준비한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얘들아 학평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왜 보게 되느냐 그것도 얘들아 전국적입니다 전국적 그냥 너희들이 학교에서 우리 풍만이들이 학급에서만 보는 시험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전체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에게 똑같은 문제를 주고 그 문제의 정답을 표시해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똑같은 문제로 실시하는 모의고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얘들아 그 모의고사 문제도 자세히 보면 약간 수능형식이에요 수능형식 이 전국연합학력평가는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어떤 학력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것 다시 말하면 뭐다? 수능을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걸 딱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선생님 저는요 수능이 3년 남았어요 지금 고1이거든요 고2 고3이잖아요 아직도 까마득한 미래의 일인데 내가 왜 벌써부터 수능을 준비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아 수능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기까지 며칠 남았는지 알아? 약 960일? 950일 남았어요 여러분들이 950밤을 자면 너희들이 이제 수능을 봐야 됩니까? 자 더 무선 얘기해볼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이제 요번 수능입니다 그 다음 수능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그 다음 수능은 고등학교 1학년 너희들이란 말이야 즉 수능이 얘들아 다음 다음 순서가 너희들이에요 그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950일 남았다는 얘기에요 좀 심장이 쫄깃해지지 않니? 그러니까 수능을 연습해보는 거야 수능을 수능화된 문제를 가지고 수능 형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만 풀다가 수능형 문제를 풀면 이더라 문제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자꾸자꾸 연습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풍마이들은 3월, 6월,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4번에 거쳐서 고등학교 1학년 4번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즉 수능을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고1, 4번 그리고 고2, 4번 됩니까? 고3은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총 6번 총 14번의 연습 기간이 있습니다 모의고사가 그럼 14번에서 벌써 한 번을 3월달에 쓰는 거예요 13번의 연습만 하면 너희들은 수능을 보게 됩니다 조금은 조급하고 절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강 본다? 여러분들은 한 번의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는 겁니다 알겠지? 미안한 얘기인데 아직 수능이 멀다라고 느끼고 나는 아직 수험생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좀 뒤처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1 첫 중간고사 때부터 내신 성적이 반영될 것이고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험생이라고 말할 수 있죠 수험생 이렇게 4번의 모의고사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실시할 것이며 우리가 이제 수능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8시 40분부터 국어 시험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학, 영어, 통합과학의 애들아 맨 마지막 시간에 봐요 통합과학을 맨 마지막 시간에 봅니다 그죠? 통합과학을 맨 마지막 시간에 보면서 문항수가 20개인데 30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럼 생각해봐 5분은 검토를 하고 5분은 OMR 카드를 쓴다 또 만약에 OMR 카드를 잘못 써서 교체까지 해야 돼 그러면 한 문제를 몇 분 안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1분 한 문제를 1분 안에 풀어야 돼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니? 시간이 촉박해 오는 거야 너희도 분명히 아까 장편이 말했죠? 시간이 부족하다니까 한 문제를 1분 안에 문제를 따다다다 풀어야 돼 1분 안에 차차차차차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시간이 막 쫄려 쫄리니까 어떻게 돼? 왜 마지막에 16번 부터는 그냥 찍어버린다고 찍어버릴까? 왜 찍어 문제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야 더 많이 자겠지? 그러니까 일단 좀 무겁게 마음을 먹고 좀 강하게 마음을 먹고 3월 학평을 준비해야 돼요 알겠죠? 마지막 시간 시험이라서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중을 해야 돼 하루 종일 되게 피곤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버텨내야 돼요 3월 학평을 보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대학 수강능력 시험의 모의고사의 첫 경험이라는 거죠 3월 달이 여러분들이 수능을 점점점점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입학 후에 첫 전국당의 시험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나의 등급을 알 수가 있어요 비율을 통해서 등급을 확인한다는 건 내가 지금 전체 전국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의 나의 포지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급을 통해서 전국의 4% 인한하면 1등급이 되겠죠? 이렇게 자신의 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나 무섭지 않냐? 그리고 중간고사 대비 전에 우리가 중간고사 하기 전에 모의고사를 보니까 너희 생각해봐라 고등학교 1학년의 첫 시험 아니에요 첫 시험인데 얘들아 1등급으로 아주 기분 좋게 기분 좋게 아주 날아갈 듯이 얘들아 1등급 뭐하게? 그 좋아! 출발이 좋아야지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5등급으로 시작할 거야? 근데 쿨하게 괜찮아 나는 뭐 어차피 준비도 안 했어 5등급으로 시작하면 어때? 내심 잘하면 기분이 얼마나 찝찝할까? 그치? 그냥 다 1, 1, 1, 1 이렇게 탁 1등급으로 시작을 하면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장풍이가 너무 1등급을 강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풍만이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우리가 첫 출발이 얘들아 상큼하게 상큼하게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3월 학력평가 과학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시험 범위랑 문항수 아까 배점 얘기했듯이 시험 문항을 구성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8일 우리는 첫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될 것이고 그 첫 모의고사의 범위가 얘들아 중등과학 전범입니다 야 소름 돋지 않아? 중학교 1학년 과학 중학교 2학년 과학 중학교 3학년 과학을 다 모아놓은 거야 아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그치? 막막하지? 막막하지 난감하네 자 얘네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따가 학습법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이고요 우선 시험 범위는 중등과학의 전범이라는 것 자 20문항입니다 20문항이고요 50점 만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얘들아 2점짜리 문제도 있고 3점짜리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20문항의 총 50점 만점입니다 시험 시간은 30분이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OMR 카드 5분 검토 5분 하면 얘들아 1분에 한 문제꼴로 문제를 풀이해 가야 된다는 것 아시겠죠? 자 그리고 얘들아 시험 문항의 구성을 보면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전부 다 5문제씩 이루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 5번은 물리학일 것이고 6번부터 10번은 화학일 것이며 11번부터 15번은 생명과학 16번부터 20번은 지구과학일 것입니다 근데 그 물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얘들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의 전체 물리학 1, 2, 3 전체 화학이에요 괜히? 자 너무 막막하지 않아? 너무 광활한 이게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 반을 찾는 거야 서울에서 김소방 찾는 거지 너무나 범위는 넓은데 문항수는 5문제씩밖에 나오지 않아 그렇다면 우리 한번 효율적으로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장풍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중1부터 고3, N수생까지 얘들아 굉장히 학년 강의하는 학년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럼 장풍이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중1부터 고3까지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 자료를 내가 싹 모았어 자 봐봐 중등과학 전범위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거야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는데 3년 걸렸습니다 3년 걸렸는데 그 3년 걸린 과학을 어떻게 네가 정리할 거야 그래서 장풍이는 중등과학 요약집을 만들어 놨어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한 중등과학 요약집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1학년부터 강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학년 스펙트럼이 가장 넓은 그러한 강사라는 것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등과학 요약집을 장풍이가 준비해 놨어요 어디냐면 장풍 홈페이지에 있어요 선생님 홈페이지 안에 보면 공개 자료실 예비고 2 고닥 1학년 공개 자료실 보면 여기에 예비고 2를 위한 중등과학 필수 복습 단원 요약 자료가 PDF 파일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운받아서 한 번이라도 보고 하란 말이야 최소한 시험이잖아 얘들아 시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특히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얘들아 여긴 요약지만 봐도 5문제씩 다 가져요 왜? 암기가 조금은 중요한 단원이니까 이해 되지? 그러니까 이 자료실에 있는 이 자료집을 꼭 활용해 주시고 최소한의 단원만 이것만이라도 복습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은 선생님이 고1 기출문제를 쫙 분석해 본 결과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단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물리학은요 중학교 1학기 때 배웠던 부력 그리고 빛의 합성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물리학 파트에서 얘들아 전기회로 전기회로는 무조건 나오죠 그렇지 오묘 법칙을 이용한 열평형 이런 물리학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또한 화학의 기체의 성질이라던가 진량보존 법칙 그리고 물질의 특성이라는 건 물질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고 얘들아 이온구조모용 그렇습니다 이온을 아느냐 원소기효를 아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단원만이라도 제발 꼭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문제풀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 최다 빈출 단원들입니다 생명과학은요 신경계 가계도 그렇죠 이 가계도라고 하는 건 무조건 유전입니다 유전 동물과 에너지 광합성 이러한 단원은 무조건 출제가 잘 된다라는 것 지구와 달 지권의 운동 기권과 날씨 별과 우주 이 단원이라도 최소한 보라는 거야 근데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되게 애매할 거 아니야 왜 1학년 교과서 없잖아요 2학년 참고서 없잖아요 3-2 3-1 이것도 얘들아 최근인데 중학교 3학년 건데 백신 문제인지 다 갖다 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을 꼭 활용해달라는 것과 또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통학과학을 한 번이라도 예습을 해봤다면 생각을 해봐라 중학교 때 과정을 고답 1학년 때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출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생뚱맞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 2, 3학년 거래에서의 내용을 그냥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통학과학과 어느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문제들을 많이 출제해 놓지 않겠니? 그치? 통학과학에 있는 내용을 빗대어서 통학과학에 있는 내용의 중등 과정의 내용과 약간 중복이 되는 그러한 파트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할 것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자료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꼭 좀 자료를 다운받아서 한 번씩 봐주시고 자, 두 번째 요약집으로 공부한 다음에 뭐 해야 돼?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어떤 문제를 풀 거야?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다 연결된 문제가 있어? 없어? 없어 가장 좋은 문제가 바로 뭐야? 기출문제 자, 문제풀이에서 얘들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라고?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야 기출문제 근데 기출문제를 풀 때 얘들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간을 측정해야 돼 30분 안에 그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을까? 있을까?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좋은 건 바로 뭐냐면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기출문제는 또 어디서 구해? 어디서 구해? 장풍이가 또 그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립니다 자, 메가스테이 들어가서 얘들아 문제은행 보면 고등학교 1학년 학평에서 2023년 3월, 6월, 9월, 11월 이러한 모의고사 문제를 다 다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출문제와 해설강의 해설강의는 장풍이의 해설강의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문제를 풀어봐주시기 바랍니다 최소 3개년도 3개년도 3월달 3월달 찍어요 3월달 알겠니? 3월달을 클릭해서 문제 다운받아야 됩니다 2022년 3월달 클릭해서 문제 다운받아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보는데 꼭 시간을 체크해 주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OMR 카드 같은 것을 한 번씩 직접 한 번씩 써보는 연습을 해보라고 장풍의 강의 여기 자료실을 보면 얘들아 OMR 카드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료실을 보면 OMR 카드도 잘 넣어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얘들아 복사 그래서 OMR 카드 컴퓨터용 수정 사진을 한 번씩 그려와봐 이런 연습을 좀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에게 뭐 사실 줄 건 없고 줄 건 없고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과 어? 약간의 재미와 어? 이런 걸 드립니다 또한 자료실에 잘 올라가 있으니 자료실과 자료실에 있는 핵심 요약집과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OMR 카드 다운받고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해설강의를 봤을 때 얘들아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다가 어? 이거 뭐였지? 그러면 장풍이의 홈페이지 해설강의에 보면 얘들아 중학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모의고사에 관련된 해설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해설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자 우리 품안이들 모든 일에는 모든 일에는 성의가 부족하면 얘들아 결과가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에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아주 정성을 드리면 결과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3월 첫 시험 내신에 들어가지 않는다 아니 중학교 1, 2, 3학년의 전 범위를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자꾸자꾸 핑계를 대면서 피하면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고등학교 1학년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장풍이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장풍이가 이렇게 자료실로 다 만들어놨고 여러분들이 한 번만 더 보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얘들아 마음가짐을 좀 달리 먹어야 된다는 거야 비록 내신에 들어가지 않고 범위가 넓지만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죠 조금만 정성을 들여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첫 시작 당연히 장풍이랑 같이 중간고사도 잘 준비를 하겠지만 하겠지만 중간고사도 준비하고 3월 학평도에 들어 딱 이틀 3일만 조금 시간 투자를 해서 정성을 좀 드린다면 고1 첫 시험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을 거라 장풍이는 믿습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를 다 푼 다음에 장풍이는 곧바로 해설 강의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해설 강의를 보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을 좀 더 찾아보고 통학과학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해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자 여러분들 우선 고등학교 1학년 되신 걸 너무나 너무나 축하드리면서 고1 첫 시험 우리 한번 제대로 준비해 보도록 합시다 1111 로 시작하는 그런 멋진 풍마이들을 기대합니다 자료실에 빨리 뛰어가 알겠니? 자료실에 딱 뛰어가서 다운받고 OMR 카드 문제 풀어보고 작성해서 시간 체크까지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을 잘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풍마이들 최선을 다해 주시고 시험 잘 보고 돌아와 피곤하고 힘들 거야 하지만 잘 버텨봅시다 우리 풍마이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풍이는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주시다 지금까지 통학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였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자 풍마님 Forever forever